잘 보세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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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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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Chili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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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하면서 먹이줄거에요 이건 손으로 꽉 잡고 억지로 하지마세요 저처럼 손에 올려 놓고 먹이고 안먹으면 그냥 넣어서 주세요 저 보시면 도마뱀을 그냥 손에 올려만 두었죠 손에 올려 놓고 가득 안 닦고 물에 손에 올려 놓는 후 찌개가 이제 묻at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랜만에 어린 도마뱀 피딩영상 찍어봤습니다. 파충류 입양은 신중하시고 대신 키워주세요 이런걸 보내지 말기. 다음 영상에 봬요. 뿅. 우리 랜선 집사분들께서 이렇게 애들 먹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야 미친놈이 신났네. 저거 언제 다 먹을래? 이야.